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Is Stop! Stop, stop! 이렇게 가져가 코에 지금 모인 열정만큼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큰 댄서나 안무가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반가웠고요. 너무 열정도 많고 이렇게 좋은 시설 좋은 위치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다음 기회에 또 있어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